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막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오후와 밤에 각각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싱가포르 현지에 SBS CNBC 특별 취재팀 연결합니다. 이대중 기자 전해주시죠. 저는 내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싱가포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는 이곳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멀라 현상이 힘차게 물을 내뿜고 있는데요. 이곳의 인구는 570만 명 정도입니다. 서울 정도 면적의 인구는 절반 정도인 도시국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싱가포르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싱가포르에 도착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밤에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계 각국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요. 공항과 도로 주변 등에는 지난주부터 삼엄한 경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머무르고 회담을 진행할 싱가포르 센토사섬은 관광객 등 외부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채 마치 요새처럼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회담 장소로 선택된 배경으로는 정치적 중립지대라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75년 북한과 수교를 맺어서 지난해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심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였습니다. 또 미국과도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전투함의 연안 주둔을 허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유명 미국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도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마잉주 당시 대망 총통의 첫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보다 하루 이른 어제에 도착하면서 이곳 싱가포르의 현지 분위기는 그야말로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 그리고 동선을 우영준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